마키즈 판타가 졸고 있네요 자몽이도 옆에서 졸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판타는 졸은 척하는 것 같아요 판타는 왜 졸은 척하는 걸까요? 판타는 왜 졸은 척하는 걸까요? 그래서 우리는 판타의 하루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판타는 왜 졸은 척하는 걸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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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괜찮아요 판타는 왜 졸은 척하냐? 하지마 왜 떨어 으 одاد 은은 으 으 으 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편 놀이터에 놀러간 자몽은 동네 건달들한테 두들겨 맞고 있어요. 존말로 할 때 돈 내놔라. 형님들 왜 이러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. 너 주머니 털어서 돈 나오면 뒤진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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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